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 학교 백갱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반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반디는 이렇게 잎이 다섯 장씩 이렇게 갈라집니다 주로 산속에 물이 흘러가는 계곡 옆에 주로 자생을 하는 식물입니다 나물로도 먹고 약으로도 사용하는데 양맹은 대패 근초라고 하고 맛은 맵고 달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비타민과 철분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병에는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면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이 흐르고 또 가래가 막아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고 목구멍이 마르면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 정상과 또 월갱이상 같은데 약으로 쓰고요 또 소화기, 호흡기 질병, 위계양, 구내염, 혈압강화, 빈혈, 중풍, 해열, 강장, 신경통 등의 약으로 쓰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물로 먹을 때는 생으로 쌈을 싸먹어도 좋고 또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아주 향긋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약선요리 전문식당을 할 때 이걸 뜯어다가 김치를 담아놨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손님들한테 주면은 향이 좋고 맛있다고 계속 더 달라고 졸어든 그런 나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겉절이로도 묻혀 먹을 수가 있고 또 데쳐서 묻혀 먹거나 또 국을 끓여 먹거나 또 볶아 먹거나 그렇게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으로 튀김도 튀겨 먹을 수가 있는데 튀김을 튀겨 놓으면은 아주 향긋한 향이 좋습니다 참나물하고 비슷한 향과 맛이 나는 찬반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